두 장을 제거합니다 중차장 왜 오늘은 산막을 못 가는거지 게임이 장난이야 게임이 장난질 치는데 나한테 케이슬 너스 가자 두 장 제거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탈성클라스크 냉속한 체력이 비울거이 1대1이니까 역배걸 맛이 안난다 장 이번엔 안걸고 골란다 역배가 아니라니 걸 같이 갔군 탈출구 유독가스 탈출구 유독가스 탈출구 유독가스 도전 들어가던 다말 로맨 로맨 다음 예비 잔상 체력을 5일 씁니다 목숨도 잃습니다 건무 뒤져본다 진짜 뒤져몬 능지바이 이걸 자성이력이야 잡힌 잡았고 아니 들어 적당히 해줘 아까 이 꼴로 역배나지 불타 죽죽죽 독파 야이 뭐야 이거 나와라 이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와 정밀 건무찬상 잘나왔네 나와라 와우 와우 아드레날린 역시 정밀 포켓몬마스터의 바다 왠지 어제 저런식으로 비슷하게 반사됨으로 새를 잡은 다음에 보스에서 털리고 훅간 그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착각인가 착각일까 무한의 겁나 지울게 없는데 지울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워야지 지울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울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울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울게 없을게 정립 정혼돈 고개 지금까지는 좋아 이고개 이고개의 일리아카 이고개의 일리아카 이고개의 일리아카 이 사일런트 산막에선 어떨까 불쾌 이고개의 일리아카 왕관? 이거는 왕관 아닌가? 걸을까 그냥? 걸으자 걸으는게 플렉스지 걸으자 흐릿 흐릿 집어야되나 저에서 제거하려면 돈 아껴야 되는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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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복세한거 아닌가 드로우 심한거다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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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츠에 프레츠에 써야될거같은데 흐흫 대단원 없잖아 크으 흐흫 이랬는데 대단원 나오는거 아냐? 흐흫 대단원 소환의식이었다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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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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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카부터 잡을걸... 근데 뭐... 수명은... 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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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튀어낸 에이 뭐야 달팽이 튀어낸 어우 유물 진짜 단술한 거 봐 유우블이 있는 줄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카드 안 먹지 않았나 한 장도? 이 정도면 왕관 먹으나 마라였거든 왕관 먹었어도 티가 안 났겠네 심장이 애매한데 상점에서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부터 사기 유물 잔뜩 들고 1막 2막에서 조져진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오늘은 유물을 많이 짚는 게 패배 확률을 올리는 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죠 엘리트 잡으려고 무리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허허 허허 흠 흐릿함 사고 강화 포션 사는게 제일 낫잖아 한장 제거만 할까? 그냥 저거 있는데 민첩 포션 있는데 흠 오오 마가마라고 넘어왔네 뭐 창방이 문제 아닙니까 심장이 문제제 심장이 두근두근 흠 조짐쓰 무한돌아가나 몇장이야 몇장인지 확인해보자 1234 56 7 8 9 10 11 11장이면은 안 돌아간다 예비있으니까 돌아가긴 할거 같은데 상태이상 두장 들어오니까 11장이면 딱 돌아가는 장순데 상태이상 두장 생각하더니 그래도 귀집히는 필요없을거같아 예비라 돌아갈거같아 11장이면 12장이면 1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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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댐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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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이 곡의 일탈 뭔데 저거 버그 아니야 진짜 아무튼 버그임 말이 되냐고 2댐, 1댐, 1댐, 1댐 당연히 말이 되죠 요거 두개 터는 그냥 넘겨도 돼 예비가 버려주기 때문에 가능 근데 왜 생존자 쏠리지? 바보 마른수가 관절 지켜준다 관절 지키미 마름순 아잇 방으로 어느 세월에 다 오지? 방으로 어느 세월에 다 오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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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올리네 잔상 덕분에 잔상이랑 민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부터 첨탑 최강은 사일런트다 반박시 디펙트. 사일런트다. DTS 악센트 봐. 감사합니다. 엘리트 처치 00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